한여분 물질 하나 싫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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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해녀를 좁하면서 왜 해녀를 없을까 라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옛날 제주에는 해녀처럼 바다에서 해산물을 잡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호작이라 그러죠 하지만 조선시대의 호작길에 대해 가동한 전목 진산물과 가동한 균형의 어려운 때를 해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호작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해산물을 진산하는 일은 모두 해녀의 목소리로 말았어서 제주의 해녀에서 많아졌으니까 바로 이 카드라입니다 하지만 많은 힘이 당하던 제주의 해녀는 점점 고려가 되며 해녀가 주로 이제 3,900여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만나뵙였던 해녀 할머니들도 모두 70세가 넘게 무력의 해녀물들을 모아 영입이 흐려져버릴지도 모르듯 해녀 문화에 대한 가치가 있었네요 미천 신문들로 있는 유네스코 일류문의 한국사들을 뒤집혔어요 우리가 함께 축하나가야 할 해녀 문화를 응급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해녀 할머니들을 한 번 더 만나볼까요? 해녀 할머니를 함께 불러볼께요 하나 둘 셋 해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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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